안녕하세요. 메가스트리스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4년에 시행된 3월 교육청 모기고사 해설강의 우리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보도록 할 차례죠. 우리 4점짜리 전문항 풀어보도록 하고요. 28, 29, 30 세 문제 보도록 합시다. 28번 보자. 다음 조건 만족하는 자연수 A, B, 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했죠. 가조건 A 곱하기 B제곱 곱하기 C 얘가 720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일단 첫번째, 가조건에 의해서 3놈을 곱하도록 할건데 조심하셔야 되는건 A, B제곱이야. 그리고 C,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2놈을 곱한게 720이다. 두번째, 나조건에 의해서 얘들아 A와 C는 서로소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 시작해보자. 일단 첫번째요. 세 자연수를 곱하도록 할건데 하나, 둘, 셋, 곱해서 720되게 잡아달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720을 소인수분해 먼저 해보자. 720은 72가 8, 9, 70이 되는거니까 얘는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80에다가 9만큼을 곱한다. 너는 80에다가 9만큼을 곱한다. 80은 16 곱하기 5잖아. 그럼 16 곱하기 5니까 여기서 2에 4제곱 하나 나오구요. 5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A, B제곱, C라는 이 3개의 숫자를 곱하도록 할건데 이놈을 곱한 값이 2의 4제곱에 3의 제곱에 5만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게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아마도 케이스 분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누구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할까 생각하면 나같으면 당연히 B제곱 아닐까? 제곱수잖아. 제곱수니까 여기는 제곱수가 먹을 수 있는 숫자가 뭘까? 기본적으로 얘들아 B제곱이라는 숫자는요. 5라는 숫자 먹을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4제곱이고 여기 제곱인 거니까 B제곱이 무엇을 먹을까? 라는 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고 그에 맞춰서 A, C를 곱한 값이 얼마일까? 그리고 그 A와 C가 서로가 아니도록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쭉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나는 B제곱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도록 할거구요. 첫번째 B제곱 말 그대로 무슨 수를 하고? 제곱수라고 선생님 제곱수니까 누구부터 먹을 수 있죠? 라고 생각할 때라 2의 제곱 B제곱이 2의 제곱일 수도 당연히 있긴 하네? 그런데 놓치면 안되는게 뭐냐면 B제곱은요 얘들아 1의 제곱일 수도 있는거야 B가 1이면 되는거잖아 그러니까 B제곱이 1인 경우 당연히 놓치시면 안돼 그래서 B제곱이 2제곱이면 그때 A 곱하기 C가 누구를 먹어주면 되는거냐면 나머지 다 먹으면 되는거지 그래서 2의 4제곱에 3의 제곱에 5만큼을 먹어라 일단이라 케이스 분류 먼저 쭉 다 해보도록 할게 이걸 만족하는 경우에서 조금 이따 구하도록 하구요 두번째 이번엔 본격적으로 B제곱이 제곱수로서 2의 제곱을 먹을 수도 있구요 B제곱이 제곱수로서 3의 제곱을 먹어도 괜찮은거죠 또는 B제곱이 제곱수로서 2의 4제곱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가 2의 4제곱 먹어라 또는요 B제곱이라는 놈이 2의 제곱과 3의 제곱을 같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아마 마지막 B제곱이 2의 4제곱과 3의 제곱을 다 먹을거야 5는 당연히 먹을 수 없다고 제곱수 돼야 되니까 너는 1제곱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2의 4제곱에 3의 제곱을 때 그래서 B제곱이 먹을 수 있는게 크게 6가지 케이스가 될거고 그에 맞춰서 이제 A씨를 결정만 해주면 되는거야 바로 가보자 이놈이면 따라서 A씨에 해당하는거 뭘까라는걸 생각해보시면 이때 A씨는요 B제곱이 2의 제곱을 먹어줬어 그럼 2의 제곱 사라지니까 남는거 뭐야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5만큼을 드시면 되는거죠 마찬가지로 B제곱이 3의 제곱을 먹어줬어 그럼 남는건 2의 4제곱에 5가 남겠죠 B제곱이 2의 4제곱을 먹어요 2의 4제곱 먹으면 남는건 3의 제곱에 5만큼이 남겠다 그리고 이때 A씨는요 2의 제곱에 3의 제곱을 먹어주니까 2의 제곱에 5만큼이 남겠지 마지막 2의 4제곱에 3의 제곱을 먹어주면 이때 A씨는요 이거 다 먹었으니까 5 하나 남겠다 이렇게 된다 생기시면 된다 그렇지? 그러나 이런 차근차근 보기는 하겠지만요 일단은 얘는 바로 안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을거 같아 나는 A씨를 결정할건데 문제에서 얘들아 A와 C는 무슨 수가 아니다? 서로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얘들아 서로수가 아니다 라는건 두놈의 공약수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란 이놈으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A씨가 5가 되면 얘들아 1, 5, 5, 1 안되잖아 서로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A와 C는 무조건 서로수가 뜨다 보니까 여기는 이놈의 케이스는 안된다 라는거 생각하고 시작할게요 그럼 이제 이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 A와 C를 어떻게 결정할까라는걸 고민할건데 생각해봐 첫번째 A 곱하기 C가 2의 4제곱 3의 제곱 5입니다 솔직하게 얘들아 만약에 나 조건이 잠깐 없다고 생각해볼래? 나 조건이 없을때 이 식을 만족하는 A씨의 순서상의 개수 이거 어떻게 구할까라는걸 고민해봐 이 식을 만족하는 이거 두개 곱해서 이거 되게 한 A씨의 순서상의 개수 이거 어떻게 구할래? 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되게 하는 A, B 한번 찾아볼래? 라고 생각하면 전체 몇개야? 라고 물어보세요 자연수야 몇개야? 라고 생각하면 1, 6, 2, 3, 4, 2, 6, 1 어렵지 않지? 생각해봐 이 과정에서 아 두개 곱해서 6이 됐다라는건 자연스럽게 뭐의 약수를 관찰하고 있는거야? 6의 약수 관찰하고 있는거 아니야? 그리고 6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순서상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거잖아 게다가 선생님 6의 약수 개수 어떻게 구하줘? 라고 생각하면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에 1씩 더한 놈을 곱해주면 되는거다 이런거 다 우리 파운데이션 아이디어에서 다 하는 내용이니까 우리 약수 개수 구해봐 소인수분해 해 지수에 1을 더해 지수에 1을 더해 그거 두개 곱한게 약수 개수다 그치? 그럼 얘들아 첫번째 케이스 먼저 보시면 A 곱하기 C가 2의 4제곱 3의 제곱 5 곱한 놈이라고요 그럼 이놈일 때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생각은 이거야 만족하는 A씨의 전체 개수 구해봐 전체 개수 구하면 이놈의 약수 개수 관찰하면 된다고 그럼 약수 개수다라는건 내 눈에 보이는 지수 1씩 전부 다 더해 거기 다 곱할거야 그럼 전체 개수는 5 곱하기 3 곱하기 2 되겠다 이거 그냥 별생각 없이 뭐하는거지? 그냥 A씨의 순서상의 개수를 다 구했어 그런데 서로소가 아니여야 되잖아요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무엇을 빼주면 될까 생각하면 서로소의 경우를 빼주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서로소의 경우를 뺀다라는건 이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서로소가 아니려면 2의 4제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야 니도 2를 먹고 니도 2를 먹어 둘다 2라는 소인수를 공통으로 먹어준다면 서로소 아닌거지 다만 2를 몇개씩 나눠 먹을지는 몰라요 너가 1을 1개 먹을 때 3개 먹어도 되고 2개 먹을 때 2개 먹어도 되고 3개 먹을 때 1개 먹어도 괜찮고 또는 3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3, 3 나눠 먹어도 괜찮고 내가 서로소가 아니다 라는걸 관찰하기에는 조금 귀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소가 아니다 이놈을 관찰하기보다 전체에서요 서로소인 경우를 빼주는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기서 여사권을 고민해보겠다라는거고 내가 서로소가 난다라는건 이거야 예를 들어서 2라는 값을 나눠 먹으면 안돼 몰빵해서 드셔야 돼 다시 이 몇개 갖고 있지? 4개 그런데 서로소가 되려면 이 4개를 한 명이 몰빵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2라는 값을 나눠서 먹으면 서로소가 아니게 되니까 나는 이 서로소인 경우를 빼는 과정에서는 서로소가 되려면 몰빵해서 다 먹어라 그럼 한 번에 가는거야 야 2의 4제곱 한 번에 4개 다 먹을 사람 A가 먹을래? C가 먹을래? 고민하는 가짓수가 몇가지? 두가지 3의 제곱 또한 야 이거 한 번에 가져갈거야 한 번에 가져갈 사람 누구? A가 가져갈래? C가 가져갈래? 두가지 5라는 값 또한 A가 가져갈래? C가 가져갈래? 두가지 그래서 서로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된다라고 챙기시면 돼 괜찮을까? 그래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한 번에 가져가도록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계산하시면 2, 3, 6, 5, 30에서 8만큼을 빼니까 몇가지? 22가지 나온다라는게 첫번째 경우의 케이스다 그럼 두번째부터는 얘들아 동일한 상황이야 빠르게 간다 이번엔 곱해서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 그럼 일단 전체 경우에서 먼저 구해보시면 전체는요 3 곱하기 3 곱하기 2 되는거 맞죠? 빼기 그럼 마찬가지로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2의 제곱 한 번에 팔거라고 뭔가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 뭔가 팔 때 내가 두기를 팔거야 두기를 팔건데 누군가 하나만 가져가 안된다니까? 두개 한 번에 가져가세요 2의 제곱 있어 2의 제곱 나눠서 주지 않을거라고 두개 한 번에 가져가세요 a가 가져갈래? c가 가져갈래? 그러면 누가 가져갈까? 두가지 3의 제곱 또한 누가 가져갈까? 두가지 5 또한 누가 가져갈까? 두가지 그래서 여기가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또한 계산해주시면 18가지에서 8가지 빼니까 몇가지? 10가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게 두번째다 세번째 과정 이번에는 2의 4제곱이고 5의 1제곱이에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요 5 곱하기 2 되는거 맞죠? 서로소가 되려면 2의 4제곱 한 번에 가져가라 누가 가져갈래? 두가지 누가 가져갈래? 두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10가지에서 4가지 빼니까 6가지 된다 생각할 수 있고 a가 3의 제곱의 5야 그러면 이번엔 전체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되는거겠지? 그리고 누가 가져갈래? 두가지 누가 가져갈래? 두가지 그래서 얘 또한 2 곱하기 빼주자 그래서 6에서 4만큼을 빼니까 여기 두가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네 다 왔다 2의 제곱의 5의 1제곱이야 그럼 얘 또한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누가 한 번에 가져갈까? a가 가져갈래? c가 가져갈래? a가 가져갈래? c가 가져갈래? 얘 또한 2 곱하기 2 되니까 결과적으로 두가지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다는거 이렇게 아까 여기는 별수 없다라는거 확인했다 a씨가 5가 되려면 1, 5 무조건 서로소잖아 그럼 서로소가 아니다 조건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얘만 답이다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 여기 계산하면 8, 10 거기에 30이 더하니까 답은 42가지 된다는거 그래서 객관식 보호의 답은 2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무언만 잘해보자 케이스 분류만 잘해보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기는 b제곱이라는 숫자가 조금 특별한 숫자임을 확인한 이후에 이가 누가 될 수 있을까라는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중복없이 빠지면서 잘 세기만 해주시면 되겠다는거 알았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엇까지 여사건 관찰까지 잘 계산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계산하면 답은 2번 되겠다